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살구요 edd puc 피어 투 를 받고 있었는데 전화를 80배 이상 해도 하도 안받고 답답하다가 유튜브에서 알게 된 사이트에요 전화 대행 서비스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폰 넘버 유어 폰 넘버 치고 캘리포니아 이리니 아님 다른 주면 다른 줄을 치시고 조이 웨이 리스트를 누르시면요 그러면 5달러 오프에서 14.99 를 내시면 여기서 자동으로 edd 한테 전화 해줘서 저한테 포워딩 코를 줘요 그럼 이렇게 여기 클레임 와이어서 문자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아까 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일단 미스콜이 edd 익스텐디드 앞에 여기가 edd 넘버 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름을 그전에 세이브 해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전화 받은 거 보시면 인커밍 콜 25분 통화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미스콜이었어요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못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edd 한테 전화 할 일이 있었어요 펜딩이 어 리무브가 안 돼서요 여기 보면 인커밍 콜 1시간 48분 통화한 게 있죠 그 다음에 9시 41분 해도 인커밍 콜 2시 52분 통화했어요 그래서 클레임 와이어리 사기도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정말 edd 수십 번씩 전화통 붙잡고 전화지옥에 입고 싶으시지 않으신 분은 이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